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전설의 고수 자 오늘 모신 이분은요. 지난 2019년 라디오쇼에 출연 당시 월 수입을 묻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우 저 프로그램 3개에요. 이런저런 행사 많이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 됐어요. 그런가 물어봐요 진짜. 그러부터 3년 후 2022년 라이나우 예능 교양 유튜브 광고 죄다 싹쓸이 해버린 레전드의 예능돌 만능 엔터테인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황광희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사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당황하셨어요. 아니요. 신이 때나 지금이나 인사는 항상 크게 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저 라디오인데도 아주 힙하게 MZ세대답게 멋있게 입고 오셨네요. 그렇죠. 멋있쥬? 킹밧쥬? 약을 넣쥬? 나보다 못입쥬? 요즘 유행하는 멘트에요. 많이 쫓기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멘트 많이 쓰길래 무튼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어쩔 TV 어쩔 인사 네. 인사부터 하시죠. 자. 라디오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년 만에 또 명세형의 부름을 받고 다시 오게 된 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가끔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우연치 않게 통화를 하다가 너 저 얼굴도 볼 겸해서 요즘 만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 한번 나올래 그랬더니 흔쾌히 이렇게 또 나와주셨는데 3년 전에는 예능 고정세계에 너튜브에 별의별 것 다 하고 하셨는데 3년 후인 지금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명세형 꺼 라디오는 라디오쇼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라디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라디오가 끝나고 나면 기사가 많이 나요.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또 긍정적인 기사도 나고 형님 또 비판도 저러 비판적인 이야기도 하시니까 당연하죠. 제가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라디오에 나갈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요즘은 고정이 나름 많아졌어요. 오 진짜? 감사하게도. 종백해요. 아 그래도 한 따지면 한 4, 5개 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낫네요. 아 그게 아니에요. 아 물론 이제 프로그램의 크기를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좀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럼요. 5개를 매일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요. 아니 저 정말 사실 이 라디오쇼 동시간대 지금 몇이죠? 1등이에요. 1등이에요? 네. 1등인 이유가 뭐예요? 그건 뭐 제작진과 저의 호흡도 잘 맞고 제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네. 많이들 좋아해 주시죠. 아마 한 시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두 시간 했으면 그런 재미가 잘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 말씀을 기분 나쁘게 하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말을 해야 돼요. 아 그게 아니라 나가 나가 아 형 선생님 선생님이 내가 뭘 선생님으로 선생님 멘트를 해드려요. 갑자기 또 왜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편집이 왔구나 편집이 왕이죠. 예예예 설명표도 마찬가지죠 뭐 그러면 촬영해봤는데 몇 시간 촬영하는데 한 6시간 촬영하는데 5시간은 그냥 우리 허튼 소리하고 한 시간 편집 제대로 해서 고개 나가더라고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최고의 제작진과 일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거 진짜 좋은 얘기예요. 김태우 PD 좋아해요? 당연하죠. 음색 편지 돼요? 음색 편지 되죠. 정말로 예예예 김태우 PD님 아니 지난번 우리 시상식 이후로 제 두 손 모아서 지금 멘트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최고의 요리비결 들어갔다고 카톡이 온 거예요. 방이야 요리비결 축하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답장했거든요. 감독님 저는 아직도 감독님한테 문자 오는 게 신기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보냈는데 답장 없으신 거야. 그 친구는 원래 특징이 보내고 답장을 안 해요. 아니 제가 그 다음 멘트를 준비했는데 저는 언제쯤 감독님이 하는 프로그램이 또 나갈 수 있나요?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예 저랑 같이 나가고 싶다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 명수 형이랑 저랑 같이 나가고 싶다고 명수 형이 말하래요. 싸게 한다고 싸게 한다고 싸게 한다고 후려치겠다고 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 것만 후려치고 명수 형 거 제대로 봐줄걸요 아마? 예 같이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는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많이 올리면 많이 안 써요. 저 일이 없어요. 깎이도 깎이도 뭐하고 저도 가뭄가뭄해요. 그냥 드문드문한데 저도 많이 안 올랐어요. 저는 3월달까지는 30% 빼드리거든요. 새학기 프로 들어갈 때 제가 출연된 30% DC 들어갔어요. 진짜 그거 좋다. 3월달까지요. 3월달까지. 진짜로? 쓰려면 빨리 쓰라 그 얘기죠. 좋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그러면 방송하는 재미도 있고 나이도 한 살 한 살 먹었는데 어떤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광희 씨는 요즘요? 성형에 대한 생각 또 있어요? 성형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베드에 누워있을 시간이 없어요? 정확히 좀 이렇게 의사가 말하는 시간은 지켜줘야 돼요. 의사가 일주일 있다가 뭐 하라고 하면 일주일 있다가 해야 되고 괜히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대로 안 움직이니까 염증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위약적인 개인적인 조견이에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붓기도 잘 빠지고 본인이 예전에 배에서 철이 들었다 그런 생각은 한 적 없어요? 전혀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한 게 아니 서른다섯 살이면 옛날 같았으면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서른다섯이면 저를 낳고도 낳고도 이제 키우신 나이잖아요. 초등학교 갈 나이저. 내 나이에 나 아직도 머릿단 해.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제 나이 말씀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지금 몇 살이에요? 서른다섯이요. 벌써? 내가 서른다섯에 무드 시작했어. 진짜요? 여섯다섯에 런닝맨에서 막 야 이런 거 하고 아니 런닝맨 엑스맨 제일 잘 나갈 때였어 그때가 진짜로? 저도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완전히 이제 시작이지. 대박! 나도 한 20년 동안 해먹을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지금 가장 내 고향도 있지만 가장 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뭐예요? 하고 싶은 프로그램? 예. 공중파 메인 주말 메인이요. 어떻게든 형님 힘 좀 모아봐요. 야 광희야 나도 너랑 똑같은 생각이야. 왜 이렇게 안 되지? 공중파 주말 메인 하고 싶어. 형님 저 모이면 어떨까요? 저는 공중파 주말 메인은 아니지만 다른 방송에서 주말을 하고 있긴 해요. 아무튼 간에 광희야하고 저하고 3월달까지 30% 빼드릴게요. 진짜. 아 왜? 기존에 기존에 받는 거 30% 빼드릴 테니까 저는 35%요. 예. 36.5요. 36.5. 40 40 안 돼 안 돼. 그 밑으로 나도 안 돼. 나는 애기 있어서 안 돼. 애기 있어서 안 돼. 야 내구왕 좋네.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깎네. 그럼요. 야 내구왕에 가서 남을 깎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깎고. 저는 출연녀도 깎고 뼈도 깎고. 아니 못 이기겠네요. 못 이기겠어요. 예. 아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내고 연예인이 된 광희씨. 자 이제 광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황강희는 예. 관리의 고수다. 관리의 고수. 관리. 예. 뭐 외모관리, 재산관리, 전체 인맥관리 많이 있잖아요. 어떤 관리들을 좀 많이 하십니까? 저는 그냥 사실은 그냥 생활관리, 생활관리를 좀 하는 편이고 네. 아 못하는 관리는 인맥관리를 좀 못하는 편이에요. 아 잘하는데 왜요? 사실은 이제 저는 사실 토크쇼에서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연락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아시죠? 선배님. 항상 이제 우리 형님한테 너무 죄송한 건 그 우리 명세형 뿐만 아니라 많은 형님들 그 다음에 선배님들께 연락을 잘 못 드려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제 선배님도 집에 가시면 피곤하시니까 쉬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또 자녀분도 봐주시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다른 후배들이 많겠어요. 그 후배들이 막 한자리 해보겠다고 맨날 전화하고 이러면 피곤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전화는 전혀 없고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광 아 그런 말이 재석이 형한테만 포함되는 거구나. 저는 이제 형님한테 한자리 하겠다고 전화해달라는 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요. 저는 다 차단시켜놨어요. 예 뭐 어떤 차단시켜놨고 아 차단했어요? 정말 우리 가족들만 이렇게 또 전화 통화하고 그리고 시간 날 때 이제 그냥 집에 있지 말고 놀러와서 음악 얘기도 하고 최신 노래도 좀 들어보고 그런 걸로 한번 부르고 싶은 거예요. 아 진짜로? 근데 그 마음은 형님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고 나는 파주의 실리콘밸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 파주의 실리콘밸리가 뭐예요? 아니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왜 뭐예요? 봉명광에 나가게 되면 닉네임이라는 걸 정하잖아요. 근데 저는 파주 실리콘밸리를 하고 싶었어요. 왜요? 왜요? 근데 제가 파주 근처에 사는데 파주에 그 아이 그 저 LCD 단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제 얼굴에 실리콘이 많으니까 실리콘밸리 파주 실리콘밸리 그렇잖아요. 아 재밌다. 요런 거 사실 누구한테 배웠냐? 명수형한테 배웠어요. 아 재밌다. 요 개그는 제가 명수형하고 무한도전하면서 요런 개그를 배웠던 것 같아요. 잘 배웠죠 정말. 진짜 광희 씨도 그 성형이 써전이가 이제 자기한테 써전이 자기한테 굉장히 큰 어떤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써전이가 내 인생을 살렸고 아하 그치만 과하면 안 되고 예예 정도를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앞으로 안 했으면 죽겠어요. 그럼요. 너무 좋아요 지금 예예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예예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직 저에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예 저에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